자, 여기 네모를 그려볼게요. 무엇으로 보이나요? 밖을 내다보는 창문? 크기를 이렇게 키우면 사람들이 오가는 문이 되고요. 책, 태블릿, 스크린, 테이블 무엇이든 가능하겠죠? 무엇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한 네모 여기는 한국문학 번역원입니다. 한국문학을 향해 세계인이 물었습니다. 한국전쟁을 빼면 한국문학에 뭐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작은 창을 내기로 했어요.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꿈꾸며 한국문학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려는 창구였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서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으로 누구든 접속만 하면 작가별, 출판사별, 작품별로 한국문학 출판정보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고 세계 각지의 출판사들과 국내 출판 관계자들이 365일 내내 자유롭게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세대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는 번역 아카데미를 번역대학원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끌어올려 한국문학 번역 전문가로 인증받을 수 있는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죠.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학의 개념을 과감하게 확장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웹툰은 물론 영화, 드라마까지 모두 문학의 품으로 끌어안아 제대로 된 번역 콘텐츠로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아! 마지막으로 많이 번역해서 많이 제공했던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방식을 국가별 언어권별 선호도와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 시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항상 고객과 소통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문학을 사랑하고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 한국문학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고 인류의 문화 자산을 더욱 풍부히 하는 공적 책임에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한국문학 번역원입니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첫 장을 열다 한국문학 번역원